짜잔! 드디어 고의 여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째,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is에 이렇게 줄이 거다 있으면 이제 우리 눈치, 눈치 다 알죠? 주어를 찾는 거죠. is라는 거는 단수동사니까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 찾으러 갑시다. we realized that 해서 문장이 시작됐고 one of는 항상 주어가, 뒤에 거가 앞에 걸 꾸미거든요. one of는 항상 원이 주어예요. 하나 해볼까요? one of the cars 하면 차들 중에 하나잖아요. one of the books 하면 책들 중에 하나. 주어는 항상 원이니까 단수주어가 맞죠? 그래서 is가 맞는 거죠. 2번, what. 아, what은 진짜 찐이죠? 찐 진짜 많이 나오죠? 자, what은 양쪽에 비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inclusivity, support. support는 뭐뭐를 지지하다, 찬성하다, 지원하다 라는 뜻이니까 뭐뭐를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고 everyone ultimately wants wants 뒤에도 한자리 비어있죠. from이라는 거는 전치사가 붙은 이거는 수식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싹 지워버리셔도 돼요.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wants 뒤에 한자리 비고 support 뒤에 한자리 비고 what은 맞는 거죠. 3번 갑니다. resulting ing에 줄이 거져 있네요. 와우, 자, 옛부터죠. 길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majority of leaders, 대다수의 리더들, organizations and families are 이렇게 문장이 패러다임에서 끝났죠. 끝나고 in which 이 관계대명사, 그 전치사적의 관계대명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one person이 주어고요. 이렇게 슬러시 물어보는, 슬러시인가? 이거 이렇게 짝대기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는 삽입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끼워 넣은 거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법을 풀 때는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one person이 주어, makes가 동사, decision이 목적어, 그죠?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문장이 끝났네요. others에서 완전한 문장이 다 끝났어요. 자, 문장이 끝났다는 거는 뒤에 뭐가 안 붙어도 앞에 문장만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완벽한 문장이 됐다는 거죠.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동사를 쓸 때는 뭘 쓴다? ing나 id를 쓰는데 result in 하면 뭐뭐가 결과로 되다 해서 이렇게 원인, 결과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원인에서 result in, 결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원인이 됐다는 걸로 말이 되니까 이건 능동으로 쓰는 거죠. 얘가 어떤 결과가 되었다 해서 result in, 이게 맞는 거죠.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문장이 끝나고 또 동사를 쓸 수는 없어요. 문장이 끝나고 동사 쓰고 싶으면 end나 뭐 이런 접속사를 쓰거나 관계대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도 이 동사만 쓰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ing나 ed를 써야 되는데 그때 이게 지가 하는 건지 그냥 지가 하는 거면 능동이지만 얘가 뭐 결과 당하다 그런 말은 없지만 어떤 당하다라는 해석이 되면 ed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consider 나왔네요. 자, consider라는 거는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consider는 a, as, b 혹은 to, b 쓰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a를 b로 여기다. 그러니까 a, b라고 썼지만 목적어, 보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목적어가 보어하다고 여겨지다. 근데 지금 as랑 to, b가 생략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죠? consider a, b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consider a, as, b 혹은 consider a, to, b, b 혹은 consider a,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a를 어떻게 보냈어요? 맨 앞으로 보내서 수동태를 만들었죠. b, consider, d 그쵸? 수동태가 됐죠? 그러면 b만 남는 거죠. 그쵸? 목적어인 a를 주어로 보내는 게 수동이잖아요. 그럼 a가 고려당했다, 여겨졌다 이렇게 되겠죠. a, b considered니까. 자, 여기서 품사 보세요. a는 당연히 목적어니까 명사겠죠? 명사나 대명사. a는 명사일 거고 b는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명사를 설명하는 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는 형용사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명사도 될 수 있겠죠. 뭐 내 친구를 뭐 내 친구를 선생님으로 여겼다. 둘 다 명사 쓸 수 있잖아요. 보호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누구누구를 뭐뭐로 여기다. 근데 뭐는 안 돼요? 부사는 안 되죠. 왜? 이런 명사를 a가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는 안 되잖아요. 그쵸? 명사를 설명하는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나 혹은 명사만 되겠죠. 자, 볼까요? they are considered. 그들은 여겨졌다. in advocate. 부적절하다라는 형용사가 왔으니까 이건 맞는 거죠. 제가 말이 조금 빨랐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consider a, b인데 a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면 b자리에는 b자리가 보호니까 형용사 혹은 명사만 올 수 있다는 거죠. 부사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위치. 자, 우리 위치 다 알잖아요. 뒤에 한 자리 비어야 되죠. 그쵸? 뒤에 한 자리가 빈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ideas are heard 틀렸어요. 왜? 생각이 들어졌다. 그런 의견이 들어졌다. 해서 수동태가 됐잖아요.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목적어 두 개가 아닌 이상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문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라 완벽한 문장이랑 오는 where 같은 게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되는 이유를 아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1번 compare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compared도 한 번 정리합니다. compare라는 거는 뭐뭐를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are a to b도 되고요. compare a with b도 됩니다. a와 b를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compare a to b, compare a with b 둘 다 자, 이 a가 주어 자리로 갔어요. 이것도 뭐죠? 방금 앞에서 설명한 수동태죠. a, b, compared to b 혹은 with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지금 situation, 이 목적어가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간 거죠. situation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갔죠. 수동태가 맞죠. 맞는 거 넘어갈게요. 자, 2번 to alter 이렇게 돼 있네요. 뭘 물어보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네요. end 자, it became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자, 그것은 매우 아주 어렵답게 느껴졌다. 근데 여기서 it이 뭐죠? it은 그것이 아니라 가짜 주어죠.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to 해야죠. 그죠? 너의 멘탈의 과정, 너의 정신의 과정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다란 뜻이죠. 자, to랑 it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주어가 너무 긴데 얘를 뒤로 보낸 거죠. 주어가 너무 긴 거를 뒤로 보내고 그냥 내가 자리만 찜해두겠다 한 게 그게 가짜 주어인 거죠. 그래서 it, to 하면 맞는 거죠. 그죠? 자, 3번. where이라는 아이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죠. 완벽한 문장. 가 보겠습니다. whatever their first impression. 네가 개발하거나 받은 그런 첫인상이 뭐에 대한? 환자에 대한 계속 괄호다. 그죠? tend to,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이런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뒤에 다 있죠. 그러니까 where를 쓸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extends에 s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단수 주어를 썼느냐 물어보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길어요. imagine, 상상해봐라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했습니다. to patients, 두 명의 환자를 상상해봐라 문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왜? imagine to the patient에서 명령문으로 시작되는 동사만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이 imagine to patient에서 문장이 끝났죠. 이 뒤에 아이들은 전부 다 뭐? 앞에 완벽한 문장을 꾸며주는 아이들이죠. 뭐 하는? 이 환자가 뭐 하는데요? presenting for emergency care. emergency care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presenting, 제시하는 뭘 가지고 이 aching jaw pain, 이 통증을 가진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워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문장이 완성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뒤에 해석은 안 풀렸을 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자, that 문장 시작됐습니다. 자, that이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풀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that은 중요하죠. 자, 어떤 that, 그 뭐? 뒤에가 occasionally, 자, 이 부사도 필요 없고요. extend, extend는 확장하다라는 뜻이죠. 연장하다, 확장하다. 그들의 가슴까지도 연장하는. 자, 그렇다면 이 extend는 pain, 이 pain이 연장을 하는 거죠. pain이 연장하는 거니까 pain이 단수니까 extends가 맞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that이라는 아이,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얘의 주어나, 얘가 꾸며주는 아이가 누군지를 찾아야겠죠. 그 아이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격관계대명사니까. 그죠? 자, C번 creating ing가 돼 있네요. 아, 5번 creating ing 가보겠습니다. differences, 자, 차이점. 어떤 차이점? 이 어떻게 intake provider가 라벨, 라벨이라는 거는 이 그 수준을 나누는 거예요.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구분하다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나누는지, 자, 이 how 안에도 지금 주어 동사가 또 따로 있네요. 음,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difference라는 주어가 있고 이, 이렇게, 짝대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면 지금 differences의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자, that이라는 건 새로운 문장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differences의 주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creating이 아니라 create라는 동사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어법을 다 보셨습니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법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 뭐만 지우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이 네 가지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지우면 돼요. 그러면 딱 보여요.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의어법 끝날 때까지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